안녕하세요. 전략과 라이브 여왕제의 부용입니다. 저번 샌디 이벤트를 9월달 마지막으로 끝을 내려고 했으나 3,5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샌디 구매 시 도움을 드리려고 구글 듀피티 카드 5천원권을 두 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번째는 해당 영상이 나오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퀴즈의 정답과 이메일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갈게요. 오늘은 상금의 빅 밸류 팩이 떴어요. 가격은 3만 7천원에 보도덕 300개와 코인 8천개 그리고 메가상자 10개까지 4배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제가 추석 후 첫 구매로 훈연하게 메가상자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게요. 와우 구매를 완료를 했고요. 네 받았습니다. 메가상자깡 10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가상자깡 주목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오 아무것도 없죠. 세번째 네번째 네번째 와우 다섯번째 여섯번째 너무 심한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요?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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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열번째입니다. 네 그러고 아무것도 안나왔기 때문에 옆에 메가상자 하나 있어서 이것도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상자까를 하면서 나온 스타파워 브룰러의 개수는 몇개일까요? 두번째 문제 메가상자까를 한 상자의 개수는 몇개일까요? 이것으로 비용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